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.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작년 6월에 종료됐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미국 국민 4명 중 3명가량은 경기 침체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CNN 방송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오피니언 리서치 코퍼레이션과 공동으로 미국 성인 남녀 1,01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%는 경제가 여전히 침체 속에 있다고 믿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. 경제의 하강 국면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5%에 그쳤습니다. 특히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가량은 이번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말했고 29%는 이번 침체가 온건한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. 경기 침체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 8월 조사 때보다 13%포인트 낮아졌습니다.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응답자 중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경기를 부양했거나 앞으로 경제를 호전시킬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47%였지만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48%에 달했습니다.